자 크로서스입니다 왠지 티룬 폴더링을 잡아갈 때보다 훨씬 파워가 약해진 것 같은 그런 크로서스인데요 크로서스 영웅 일반이랑 똑같습니다 별거 없구요 냥코님이 오른쪽에서 자리 잡고 오른쪽에 오는 전멸인가요? 그걸 막아주면 전멸이 아니죠 그 뭐지? 그 그 뭐죠? 격돌 네 격돌을 맞아주면 되겠구요 세번째 여섯번째 아홉번째 다리부수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 이 배분이 가장 중요한데 네 바로 이 배분이죠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공대생존기 배분부터 먼저 하고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지금 같은 경우에 일단 어 힐러가 무려 5힐러 5명의 힐러가 있기 때문에 힐러 5명 것만 나누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1,2,3,4,5를 돌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어 그냥 1,2,3,4,5를 순서대로 네 순서대로 쭉랑님 하늘보리님 드루이드 날까님 낭파님 그리고 곰탱이님으로 2순으로 2순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 네 2순으로 돈다는 거는 이제 평온 평온 오숙 평온 치에토 평온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찢기 때 찢기 때 찢기 때 잘 잡아줄 건데요 악사님들 좀 뒤로 가주시는 거 아시죠 악사님들 뒤로 가주시고 이번에는 원거리들이 많기 때문에 뒤로 너무 적극적으로 가실 필요는 또 없어요 다 잘 받아주실 테니까 아예 뒤쪽은 원거리들이 많아요 원거리들이 많으니까 원거리들이 밟고 중간 부분을 악사님들이 좀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되는 거고 항상 바닥을 밟을 때는 늘 말씀드리죠 바닥이 저기 있는데 어 저거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서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밟을 수 있습니다 어 저거 내가 밟아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되는 거고요 그러면 되는 거고 전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왼쪽 난코님 오른쪽 네 찍기 때 잘 밟아주기 369 때 빠지기 비브르님 준비되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러드는 시작 블러드입니다 시작 블러드 비브르님이 준비가 안되네요 음 됐군요 자 그럼 앞으로 오시고요 여러분 집중하시고요 네 물량 먹을 준비하시고요 카운트 갑니다 자 극들 해주세요 자 지옥광선 왼쪽으로 피해주시고요 맞지마 맞지마 자 저 지금 4중첩 5중첩 도발해주고요 자 이제부터 도발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에게 자기에게 디버프가 없어졌을 때 도발입니다 헬로르님 빠져주고 좋습니다 디버프가 없어져지면 도발이지 몇 중 도발이 없어요 격돌 맞아줄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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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굿굿굿굿 자 1번 쭉랑님 올려줘야되는거죠 자 오른쪽으로 피하고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혹시라도 불상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데미지 리듀스되는 스킬들은 조심해 자 찍기 밟아주세요 자 격돌 두번째꺼 이번에 네 하늘보리님껀데 네 하늘보리님 미리 써주셔야 됩니다 자 왼쪽으로 와주시고요 랑랑믹믹님 전부할게요 왜냐면 데미지 리듀스이기 때문에 미리 올려주셔야 도움이 되죠 파괴구수 은빛님 빠져주고 4 3 2 1 자 이번 격돌 빠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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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빠지신 분이 있어요 자 도발했습니다 자 파괴구수 라오시아님 네 괜찮아요 네 그럴 수 있어 네 그럴 수 있어 자 격돌 9초전입니다 조심해 지옥광서 오른쪽으로 빠지고요 오케이 자 이번 격돌 네 번째꺼에요 낭.. 낭파님이죠 네 낭파님 티에토 돌려주세요 좋습니다 조심해 지옥광서 왼쪽으로 피해주시고요 찌끼 4초전 찌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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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거에요 찌끼 찌끼 조심해 찌끼 와우 딩님 앞에꺼 잘 막아줬어요 거기 막는 사람이 없었는데 딩님이 이렇게 와서 싹 보다가 앞으로 잘 가셨네 자 오른쪽으로 빠지고 자 이번 격돌 다섯 번째꺼입니다 곰테이 타우레님 맞자마자 올라가게 해주세요 네 모빙평은 좋고요 자 빗줄기 한 번 더 볼 겁니다 잘 피했고요 파괴의 곳에 낭파님 빠져주고 잠깐 도발을 잊고 있었는데 어떻게 잘 됐나보네 자 이거 피하고요 자 이번 격돌 다리 파게 다리 파게 다리 파게 다리 파게 다리 파게 쿨 기타 썼대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살짝 정신줄을 놨어요 6번이라서 잘 했습니다 자 도발 좋았고요 파괴의 곳을 곰테이 타우레님 지옥광선 왼쪽으로 피하고요 자 격돌 5초정입니다 도발했고요 자 격돌 자 하늘보레님 미리 써놨겠죠 쿨이 안된대 오케이 그럴수있어 그럴수있어 조심해 찢기 찢기 최대한 밟고 헬로릴리 흡선 한번 올릴게요 자 격돌 자 격돌 희망이 무너지는 거를 원해 자 마무리 자 격돌 자 격돌 자 격돌 자 격돌 자 격돌 자 격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우 잘했습니다 오우 우서의 부호 축하드립니다 오우 축하드립니다 우서의 부호 수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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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